예 반갑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원래 성수커플에 공지 올리면 난쟁이선이 잘 안올렸어요 성수커플의 공지 내용이 2017년도부터 함께해왔던 리플컴퍼니와의 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지금 당장 정리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난쟁이선 채널도 조금 개정비를 하면서 점검해 가려고 합니다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족한 난쟁이선이를 사랑해주신 우리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영상 업로드가 다시 시작될 때쯤에 제가 한 번 더 유튜브 커뮤니티 탭과 인스타그램으로 공지를 드릴게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사랑해주세요